네, 이렇게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하다보면 숨이 차고 턱턱 올라올 텐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그것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우리 머머랜드고요 여러분의 박수가 있다면 더욱더 열정적으로 다음 순서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박수 크게 한번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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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요 좀 짓궂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생일대에 한 번의 추억을 가질 원리원 한 명만 한 명만 선정해서 우리 머머랜드와 함께 잠깐 중요한 부분의 안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 나는 오늘 에버랜드에 와서 에버랜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슴속에 남을 추억 하나를 담아가고 싶다 간절히 원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번쩍 들어오세요 번쩍? 번쩍? 번쩍요 남자! 저기도 있어요 올라오세요 아기, 아기 두 명도 아니고 한 명입니다 여기요! 아니, 저기도 있어요 아빠, 아니죠? 애기가 오신 거예요? 그러고 싶어요? 자, 머머랜드에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원래는요 대본대로라면, 약속대로라면 딱 한 명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에버랜드는 꿈을 심어주는 곳이에요 머머랜드는 그 꿈을 시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아이의 꿈을, 혹시 나중에 머머랜드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춤을 떠나서 가슴속에 큰 희망을 안고 갈 거라 생각돼서 여러분의 박수가 동의가 있다면 오머랜드가 동의한다면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박수! 그런데 왜 이렇게 볼주먹이 계세요? 가까이서 가기가 겁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요 소개 한번 해보세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18살 학생입니다 18살 학생 혹시 대학생이 맞죠? 어두과학생이세요? 그런데 외모는 대학생 넘가하고 계세요 아시죠? 그런데 여기 올라오신 계기가 이유가 뭐죠? 춤을 잘 춰요 추억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신감이 좀 자 이쪽으로 이번엔 이쪽에서 워킹을 하면서 쭉 한번 머머랜드를 샅샅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 수줍화하니까 아 네 이런 연구 아 네 행복이 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포지션을 정하세요 포지션 어디서 춤을 추고 싶어요? 어디서 여러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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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자리 지정됐습니다 자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소연 박소연 귀여워 박소율 맞습니까? 네 아버님 제가 오늘 큰 선물해 드린 거예요 머머랜드가 선물해 준 거지만 아셨죠? 앞으로 희망이 뭐예요? 뭐가 되고 싶어요? 인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손잡고 있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어머 혹시 안봐 머리 안아줄 수 있어요? 네 언니의 품에 자 우리 소중한 추억 가수님 감고 오늘 음악이 나오면 아는대로 춤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춤 안춰도 돼요 아셨죠? 자 에버랜드에서 우리 아이와 우리 18살 청년 청년에게 영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자 하는데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잠깐이면 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막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그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박수 머머랜드와 함께는 즉석 참여자 공연 여러분 박수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음악과 함께 나오면 맞춰서 춤을 추시면 되겠습니다 주십시오 멤버들과 함께하는 5,000원 9,000원 4,000원 4,00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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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힘을 겨워 몇 번 넘어져도 사랑을 주고 그대가 있어서 나를 달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하셨어요 우리 친구 꼭 희망 이루기 바라고요 아 네 왜 뒤로 돌아계시나요? 아 엔딩 댄스의 엔딩 네 우리 이렇게 함께 하니까 참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쉽지 않은 참여자의 공연도 함께 쾌히 허락해주신 모모랜드께 감사드리고 자 일단 두 분 우리 참여자분들께는요 텀블러를 선물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모모랜드가 이제 마지막 곡 참 좋아하셨잖아요 어마어마의 원더풀 러브 여러분들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해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다 됐대요 그래서 모모랜드가 이제 마지막 곡을 마쳤고요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앵콜! 뭐라고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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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저기 저 두 오빠가 미친듯이 앵콜을 외쳐주셨기 때문에 네 저 두 분 그렇죠 네 한 분은 잘생겼고 한 분은 좀 더 잘생긴 두 분이 그러셨기 때문에 앵콜을 가는데 앵콜곡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마어마해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받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어우 감탄사 있죠? 내 사람 띄야 오는 감탄사는 같이 해주시고 이왕이면 사진 찍는 것보다도 박수와 함께 같이 불러주시면서 함께하는 모모랜드와의 공연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앵콜곡으로 어마어마해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박수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